어 환풍기 추가 영상인데 지금 이렇게 옆에 필터를 껴놨죠 제가 이제 필터를 빈 필터를 껴놨더니 소리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 빼놨어요 저기다 위에다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가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일단 원인을 잘 모르겠고 일단 필터를 끼면 소리가 나요 빈 필터라도 그래서 이제 어 그 필터를 이제 사서 한번 해보고 안되면 이제 그냥 빼서 적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